마야 모델링 마야 모델링입니다. 폴리곤 모델링에서 디테일한 작업을 위해서는 면의 수가 많아야 하는데요. 면의 수를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을 추가하여 면을 분할하는 방법. 두 번째, 면을 익스트루드로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을 늘려가며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트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폴리곤 프라이머티브 플랜을 클릭하여 면을 생성합니다. 생성한 물체를 클릭하고 채널박스 인풋에서 서브디비전 값을 각각 4로 변경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클릭하고 탑뷰에서 스페이스 클릭.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의 모양이 대칭이 되도록 작업하는데 두 버텍스를 동시에 선택하고 S, 스케일과 W, 이동을 사용하면 대칭 작업이 가능은 하지만 컨트롤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때는 한쪽 면을 만든 다음 반전 복사해주면 편리합니다. 우선 한쪽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면을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합니다. 키보드의 V키를 누른 상태로 버텍스를 드래그하면 버텍스 스냅 기능이 적용되어서 다른 물체의 버텍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X키를 누르고 이동하면 그리드 스냅이 적용됩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버텍스를 클릭하고 올려보면 같은 자리에는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텍스를 연결하는 기능은 Edit Mesh Merge입니다. 옵션을 살펴보면 Threshold는 연결할 버텍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Arrays Merge는 거리와는 관계없이 선택한 두 개의 버텍스를 병합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버텍스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Threshold 값을 0.001로 설정한 다음 Apply를 클릭합니다. 버텍스를 클릭하고 움직이면 양쪽 면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면을 삭제하고 옆의 면도 삭제합니다. 왼쪽 위아래 버텍스를 Shift 키를 눌러 함께 선택한 다음 Edit Mesh Merge Option Always Merge를 체크하고 Apply 클릭 두 개의 버텍스가 중간 위치에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키로 버텍스를 이동하여 하트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폴리곤 모델링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면의 각이 사각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면적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하며 선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면의 형태를 만들어주었다면 Face 모드에서 반대쪽 면을 선택하여 Delete 키로 삭제합니다. 남은 면을 클릭하고 Edit, Duplicate Special Option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반전시킬 방향 축의 스케일 값을 마이너스 1로 입력하면 피봇을 기준으로 물체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복제해야 하기 때문에 X값을 마이너스 1 입력한 다음 Apply를 클릭합니다. 키보드의 D키를 누르고 피봇을 드래그하면 피봇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Duplicate Special을 실행하면 물체와 피봇 간의 거리 또한 반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전 기능을 사용할 때는 피봇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피봇의 위치를 바꾸는 기능은 버텍스 스냅, 그리드 스냅 기능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체의 모서리를 그리드의 특정 부분에 위치할 경우 D키를 누른 상태에서 V키를 같이 누르고 피봇을 움직여 버텍스의 위치를 모서리로 이동한 다음 다시 V키 또는 X키를 눌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피봇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Scale Rotate의 기준 축도 바뀌게 됩니다. 피봇의 위치를 다시 물체의 중앙으로 되돌리는 기능은 Object 모드에서 물체를 클릭하고 Modify, Center Pivot을 클릭하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이 붙어있지만 좌우 물체를 클릭하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물체를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Object 모드에서 두 물체를 드래그하여 선택 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각각 클릭, Mesh, Combine을 클릭하면 하나가 되어 움직입니다. 연결 해제는 Mesh, Combine Separate입니다. 두 물체가 하나로 연결은 되었지만 가운데 부분에 버텍스를 클릭하고 움직여 보면 면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splay, Polygon, Border Edge를 클릭하면 면의 바깥쪽 부분이 두꺼운 선으로 표시되면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뚫려있는 부위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운데 버텍스들을 모두 드래그해서 동시에 선택하고 Option Threshold 값을 0.001로 설정한 다음 Apply를 클릭합니다. 버텍스를 클릭하고 움직이면 양쪽 면이 같이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곽선을 더블 클릭하면 연결된 모든 선이 선택되고 Edit Mesh, Extrude를 실행하여 W키로 위로 올려주면 면이 생성됩니다. Extrude를 실행할 때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면의 색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면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Object 모드에서 물체를 선택하고 Display, Polygon, Face Normal을 클릭하면 면의 중앙에 녹색 선이 나타나는데 이 선은 면의 방향을 표시합니다. 선이 돌출되는 부분이 앞면, 반대쪽이 뒷면이죠. 면의 방향이 다른 경우 면과 면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고 텍스처를 입히거나 렌더링을 걸었을 때 제대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물체 바깥쪽은 앞면이 보이도록 작업해 주어야 합니다. 수정할 면을 선택하고 Mesh Display, Reverse를 클릭하면 면의 방향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면이 뒤집어져야 하기 때문에 Object 모드에서 물체 전체를 클릭하고 Mesh Display, Reverse를 클릭하여 면을 전부 뒤집어 주겠습니다. Face Normal을 다시 클릭하면 노물 표시가 사라집니다. 모서리나 면을 선택하고 Edit Mesh, Extrude를 실행하면 Pivot이 보이는데 Extrude의 Pivot은 오브젝트축과 월드축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trude로 돌출시킬 경우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축이 실행되며 면 또는 선의 방향을 따라 돌출시킬 수 있고 원형 버튼을 클릭하면 월드축으로 바뀌면서 지오메트리의 기본축을 따라가게 됩니다. Extrude를 실행하고 면을 안으로 돌출시킬 때 오브젝트축과 월드축의 선택에 따라 돌출되는 면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엣지 모드에서 Extrude 기능 실행 상황에 따라 방향에 맞는 축을 사용하여 면을 생성해 나갑니다. 구멍 구분은 선을 더블클릭하여 선택하고 Mesh, Feel Hole 기능을 사용하여 메워준 다음 Mesh Tools의 Multi Cut으로 양쪽 버텍스를 클릭하여 선을 추가하면 면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는 Mesh Tools의 Append to Polygon으로 선을 클릭한 후 종이비행기의 방향에 맞춰 선을 클릭하고 엔터키를 눌러 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Top View에서 물체를 선택한 다음 3번 High Quality 모드를 실행하고 W 이동과 S 스케일로 형태를 잡아줍니다. 두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케일에서 가운데 상자를 잡고 움직이면 높이가 변형되니까 주의하세요. 1번 기본 모드를 번갈아 클릭하며 너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합니다. Mesh Tools의 Insert Edge로 모서리 양쪽을 잡아줍니다. 바닥면은 Extrude로 선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기능을 실행하면 오브젝트 방향의 피봇이 보이는데 피봇축 끝에 상자를 클릭하면 피봇의 가운데에 스케일 상자가 나타나고 가운데 상자를 클릭 드래그하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면을 Extrude 하면서 선을 추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안쪽 면은 Extrude를 실행하고 R키를 클릭하여 월드축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조절합니다. 면을 추가한 후에는 버텍스나 엣지를 움직여 간격을 조절해주세요. 물체를 클릭하고 Mesh Smooth 기능을 실행하면 면이 4분할 되면서 곡면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체의 기능을 적용하면 채널박스 인풋 패널에 기능 목록이 쌓이게 되는데 옵션을 클릭하여 수정해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채널박스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화면 상단 Show Hide 채널박스 또는 단축키 Ctrl A를 클릭해주세요. 지금처럼 Smooth 기능을 적용한 경우 Poly Smooth Face에 Division을 3 입력하면 분할되는 정도를 높일 수 있고 0을 입력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컴퓨터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Edit, Delete All By Type, History를 클릭하여 삭제,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History를 삭제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을 적용하기 전 백업 개념으로 오브젝트 모드에서 물체를 클릭하고 Ctrl D를 눌러 복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제한 물체는 Display, Hide, Hide Selection, 단축키 Ctrl H로 감춰주거나 Outline 패널에서 감춰진 목록을 클릭하고 Display, Show, Show Selection, 단축키 Shift H를 클릭하여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Smooth를 적용하여 면을 나눠준 다음 지금까지의 기능을 활용하여 형태를 정리해줍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물체의 트랜스포메이션 값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키가 설정되어서인데 화면 하단 타임라인의 특정 시간에서 물체를 선택하고 S키를 클릭하면 위치 회전 크기 값이 키로 삽입됩니다. 시간을 이동한 다음 물체를 변형하고 S키를 클릭하면 또 여기 기본 값이 키로 삽입되는데 타임라인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가 삽입된 부분을 마우스 드래그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Delete를 클릭하면 삽입된 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키를 삭제하게 되면 물체가 변형된 상태로 남게 될 수 있어요. Modify Reset Transformation을 클릭하면 기본 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트랜스포메이션 값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물체를 선택하고 Modify에 Freeze Transformation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물체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했더라도 Modify Reset Transformation을 클릭해서 설정한 기본 값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한 화면에 물체가 많은 작업을 할 경우에 설정해두면 좋습니다. 작업하실 때는 최소한의 면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형태를 구현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익숙해졌다면 주변에 쉬운 형태의 물체부터 모델링 해보세요. 지금까지 마야 폴리곤 모델링 기본 기능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